우리나라의 아리랑은 전 세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손꼽았다 그러잖아요.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 낯선 학생들에게 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음악을 틀어주었는데 모두가 다 최고로 아름답고 가슴에 편안하게 와닿는다라고 선택했던 음악이 아리랑이라고 그래요. 그런데 그 아리랑 가락이 이렇게 삼박자로 이렇게 누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그 흥이 나면서 바로 기억이 된대요. 그런 곡이 좋은 곡이라네요. 그런데 명곡이라는 건 그렇죠. 수백 년, 수천 년을 흘러가도록 수많은 사람이 대를 이어가면서 연주를 해도 그 음악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아리랑도 그런 것 같아요. 언제 나온 아리랑이, 지금의 20대 또 새로운 피아니스트가 뉴에이지풍으로 다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또 그 젊은이 세대에 맞는 또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한다는 것. 마치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할 때마다 몸에 떼를 벗겨내면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이 옛것에 또 죽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거듭거듭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. 스위스 여행의 백미라고 하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융프라오 꼭대기까지 눈 덮인 가파른 길을 따라 산을 오르는 산악열차를 타는 거죠. 저도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 한국 불교를 전하기 위해 포교를 위해서 유럽에 나갔다가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스위스의 융프라오 그곳까지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갔었는데요. 뭐 이렇게 해발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. 해발 한 2천 정도 된다고 볼까요. 하여튼 이 산악열차 구간 중에서도 특히 체르마트로부터 생모리츠까지 300km에 해당하는 빙하특급열차 구간. 이게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. 전 여기는 가보지 못했는데요. 이 구간은 구비구비라고 하는 말도 무색할 만큼 깊고 거대한 계곡을 7개나 지나야 되고요.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말 아찔한 그런 터널을 91개, 91개나 통과해야 되는 대장정의 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빙하특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구간에서 스위스의 모든 것, 우리가 알프스 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풍경을 이 구간에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. 이 빙하특급열차는 300km의 구간을 약 8시간 정도 걸려서 달려가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. 우리가 KTX가 놓이기 전에도 서울과 부산은 아무리 길어야 6시간, 5시간, 지금은 2시간 반 이렇게 압축이 되었습니다만 이 빙하특급열차를 8시간을 타야 한다니 그건 대장정의 길 아니겠습니까? 속도로 보자면 1시간에 30km, 40km 정도로밖에 가지 못하는 셈인 거죠. 열차가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이유는 그 지역이 위험한 산간지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일부러 그 구간을 구불구불 천천히 운행한다 그래요 빨리 갈 수 있지만 천천히 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의 모든 경관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숨어 있겠죠. 이렇게 아름다운 알프스를 빨리 통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특급열차에 담겨져 있는 거죠. 스위스 사람들에게는 천천히 가는 열차 안에서 넓은 창을 통해 그 창문 너머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알프스를 충분히 만끽하는 일. 그게 속도를 내서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그래요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? 그런 순간과 순간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도 완성되어 가는 걸 테고요. 오늘 하루 바쁘게 달려가는 마음들 잠시 멈추고 빨리 갈 수 있지만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 보는 경험. 택시를 타고 달려갈 수 있지만 일부러 걸어가 보는 것. 또 버스를 타고 구간 구간마다 정거장에 멈추어 보는 것 그리고 행인들 지나가는 모습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풍경 속에 내가 또 그 안에 한번 몰입되어 들어가 보는 것 마치 매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. 이제 창을 하나하나 닫아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. 찬 바람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찬 바람을 멀리하고 싶은 계절.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무수한 풍경과 사람들 속에서 오늘 지나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